석 달려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3개 젠버리 최종 점검을 위해 참가국 대표단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젠버리에 참가는 52개 나라 대표단 162명은 오늘부터 5일 동안 안전과 식사, 영내외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고 대회장을 방문해 기반 시설을 점검하게 됩니다. 한편 오후 4시부터 젠버리 응원단의 시가 행진을 시작으로 축하 공연 등을 포함해 젠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기원 행사가 도청 야외 행사장 등지에서 열립니다.